우선 변제받는 모습하고 아까 전세권 저당권 했잖아요 그지?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지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 그지? 그 제3취득자가 어디 있냐면 그래서 여러분 그 120페이지 그지? 아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 범위 120페이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무슨 일이 일일이 못해야 등기 등기 안 돼도 배당받는 거 실행비용과 지원배상 몇 년 분? 1년 분 그거 그지? 그 다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아까 부합물 종물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예외 특약으로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고 정당권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렇게 간단하게 과실은 원칙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거꾸로 맞습니까? 그런데 실행 후에는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렇게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그래서 다음 편에 넘어가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이후에 신축하면 무슨 경매로 간다? 일괄 경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 다음에 무슨 대위? 물상 대위 그 다음에 7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시험에 잘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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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했잖아 8번 8번에서는 경매 배당순서 1번 2번 비용 3번 4번 법률 5번 순위 비교 6번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맞습니까? 네 그런 거 할게요 그 다음에 무슨 취득자 보호? 제3취득자 보호 들어갑니다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 보호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제3취득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보호에서 여기서 이제 364조에서 제3취득자는 두 개 여러분 이런 사람 뭐지? 이 집이 저당권이 1억짜리 집이고 1억 저당권인데 3억짜리 집에 1억 저당권이 설정됐다만 그럼 이 집을 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3억을 다 주고 사는 방법과 3억에서 1억 빼고 2억 주고 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산 사람을 무슨 취득자라고 그러노? 제3취득자 무슨 취득자? 제 여러분 채권자는 일단은 이 사람이 2억 주고 샀든 3억 주고 샀든 채권자는 일단 누구한테 돈 갚으라 할 수 있노? 채무자 안 갚잖아요 그러면 바로 실행하거든 그럼 3억 다 주고 산 경우는 또 자기가 집 날리고 싶지 않다 돈 갚고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2억 주고 산 경우는 당연히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지 그치? 어쨌든 이 제3취득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자기가 연입돈이 있으면 갚고 3억 다 주고 살 때는 구상권 2억 주고 살 때는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갚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실행당했다 자기가 무슨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제3취득자에는 두 가지다 금방 이것처럼 무슨 권이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산 사람 이걸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한다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과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또 이런 게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또는 지상권 그런데 예를 들면 그냥 전세권으로 통일하자 엊그제께 전세권 설정했는데 아이고 오늘 경매 신청했단 말이지 그럼 말소기준건리 매수인 1순위 무슨 거 깨끗 나가야 되잖아 그럼 계속 자기가 뭐하고 싶다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실행을 자기가 돈 갖고 누가 갚아야 될 돈을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을 자기가 갚았잖아요 이걸 대위변제하고 그럼 이 저당권 자기가 이전받아서 나중에 다 썩어난 뒤에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다시 후순위 무슨 권자 빨리 용의 권자는 계속 자기가 계속 뭐하고 싶다 사용하고 싶다 그럼 1순위가 실행하는 걸 막아야 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거 후순위 후순위 무슨 권자 용의 권자 그런데 이거 잘 내는데 만약에 3번 저당권이 있단 말이지 몇 번 저당권 3번 자 1번이 실행합니다 실행을 돈 갖고 막아야 될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는 뭐만 받으면 되노 돈만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 잘 나온다 이거 잘 나온다 제3취득자는 저당부동산의 매수인과 후순위 무슨 권자 용의 권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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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무슨 권자 저당권자는 여기에 제3취득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변제해야 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자 그럼 좋다 이 제3취득자 보는데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그냥 첫 번째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 자 경매는 누구만 아니면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임 빼고 무조건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은 자기가 무슨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또 또 또 또 또 갑이 어리게 돈 빌려주고 병집에다가 저당권 석재했다 병을 무슨 보정이라노 물상 채무자가 못 갚았다 실행하잖아요 그럼 물상보정인은 자기가 무슨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만 아니면 빨리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만 안 하면 제3취득자 물상보정인도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잘 출제한다 누구만 아니면 된다 빨리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 그 문자 저당부동산의 매수인 또는 물상보정인은 무슨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이거 하고 두 번째 두 번째 자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채무자가 못 갚았다 채무자가 못 갚았다 됐습니까 아까 후순위 아까 실행한다 채무자가 못 갚으면 실행한다 후순위 용액권자 계속 사용하려면 갚아야 되잖아요 갚고 일단 실행을 막아야 되잖아요 얼마 갚아야 되노 다섯자 무조건 뭐 피담보 채권만 이렇게 한다 다섯자 뭐 피담보 채권만 변제 전부 변제 이렇게 나오면 X 채무자만 전부다 채무자가 주어 채무자가 아니면 다시 뭐 피담보 채권 꼭 기억한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여러분 기준 기준 설정 당시 다시 뭐 설정 당시 다시 설정 당시 다시 설정 당시 다시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니면서 무슨 당시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니면서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가지고 있다가 뭐 했다 실행당했다 가지고 있다가 뭐 실행당했다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아까 2순위로 배당받는다 제3치득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 다시 기준 아까 설정 당시 뭐 무슨 자 소유자가 아닌 자가 뭐 하고 있다가 점유 중에 실행당한 경우 실행당한 경우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누구는 안 되노 누구는 왜 안 되노 물상보종인은 안 되지 물상보종인과 그 다음 설정자 물상보종인과 설정자는 물상보종인과 설정자 빼고 다시 뭐 물상보종인과 설정자 빼고 가지고 있다가 뭐 했다 실행당했다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순위로 배당받는 아까 2순위 그걸 제3치득자의 제3치득자의 필요비 및 무슨 비 유익비 이거 잘 낸다 비 상한척권이 있다 몇 순위로 배당받나 몇 순위로 2순위로 배당받나 1순위가 아까 무슨 비용 실행비용 그럼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겁니까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습니까 경매대금에서 몇 순위로 2순위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다시 뭐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유익비 상한척구하잖아요 그럼 누가 돈 주노고는 소유자가 내주잖아요 전세권자 임대인이 내주잖아요 그럴 때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와 임대인은 내가 지금 유익비 지금 없고 한 8개월 후에 해주겠다 하는 거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줍니까 법원에서 매각대금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논다 이거는 기간 허여 없다 이거는 뭐 기간 허여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꼭 기억한다 이게 끝 간단하게 이 제3 이런 제3취득자 보호 자 아까 제3취득자는 여기서 나오는 거 딱 이 쟁점 쟁점 이거 기억해야지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담복권자는 여기서 이야기한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가는 저당부동산의 매수인과 후순위 무슨 권자 용의 권자는 만약에 경매가 됐다 자기가 소유자이거나 안 가면 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수인 빼고는 무조건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얼마 갚는다 다섯자 비담보 채권만 지금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가 가지고 점유 중에 실행당해서 사용 못하게 됐다 점유 중에 실행당한 경우는 가지고 있던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이 세 개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는 물상보증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실행당해도 설정자와 물상보증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꼭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잘 낸다 거기 그럼 거기에서 내는 거는 거기에서 9번에서 반가로 2번 제3취득자가 주어 제3취득자가 주어 할 때는 어느 거 다섯자 비담보 채권만 이렇게 하고 또 변제기가 경과한 몇 년분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 전부 변제하는 게 아니라 비담보 채권만 그 다음 3번 아까 후순위 담보권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하고서 1번 말소 청구 나오면 OXX 되겠습니까 잘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저당권 침해 대한 구제 거기에서 아까 다시 9번에는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반가로 4번 반가로 3번 4번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보니까 지문 확실히 이해갔습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여기에 그 다음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다시 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어느 거 가지고 내노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구제에서는 나왔다 126페이지에 반가로 2번 어느 거 반가로 2번 무슨 물 저당물 보충청구권 담보물 보충청구권 그거 가지고 낸다 지금 됐습니까 자 갑니다 이거 제3취득자 보호 제3하니까 몇 개? 3개 그저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요런 갑이 1억 빌려주고 3억 집에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자 1번 저당권 2억 되겠습니까 2번 저당권 갑 이렇게 돼있다 1억 그럼 집이 얼마냐면 3억인데 요런 딱 모가지까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어디까지? 모가지까지 저당권이 설정 어디까지? 모가지 자 근데 요 치매해가지고 2억 6천으로 폭락했다 가장 열받은 건 누구? 소유자지 1차적으로는 누구?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은 소유자고 2차적으로는 저당권자가 만약에 채무자가 못 갚았다 그럼 요거 실행한다 얼마? 4천 배당 못 받잖아요 2차적으로는 저당권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저당물을 침해했을 때 1차적으로는 소유자지만 여기는 소유자가 뭘 행사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권자 저당권자가 자기는 소유자고 아니고 단지 저당권만 설정해놨지만 나중에 2차적으로는 자기가 피해 입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저당물을 제3자가 침해했을 때 소유자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 누구도 저당권자도 뭘 행사할 수 있냐 이걸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해서 이 저당권자도 그러면 이 침해하는 사람에게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적 청권? 물권적 청권 저당권자가 행사한다고 저당권자가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청권이 없다 반한 청권이 없고 무슨 제거와 방해 제거와 방해 몇 개만 있다? 두 개 맞습니까? 그 다음 또 두 번째 침해해가지고 이 저당권자에게 만약에 전액 배당 못 받게 됐다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권 손해배상 청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청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족 무슨 족? 부족 하게 되어야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족? 부족 근데 요거는 누가 침해했냐면은 제3자 누구? 제3자 채무자 됐습니까? 뭐 설정자 제3자 채무자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 누가 침해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 한번 뭐 물권적 그럼 요거 제3자가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침해하거나 설정자가 침해해도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권 부족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누가 침해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 한번 물권적 청권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요거 잘 내는데 요거 담보물 보충청권 담보물 저당물 보충청권 담보물 저당물 보충청권인데 행사하는데 됐습니까? 담보물 저당물 보충청권 행사하는데 요건 누가 침해야되냐면 설정자가 침해야된다 누가 침해? 설정자가 침해 자 그럼 여러분 들어갑니다 요거 요거 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요 옆집에 사는 비용을 실하로 3분의 1이 불탔다 몇 분의 1이 3분의 1 몇 분의 1이 3분의 1 자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OX 예? OX요? X지 제3자잖아 이게 항상 시험은 그렇다 금방도 제가 일부러 요거 계속 하잖아요 3분의 1 그럼 3분의 1이 거기에 초점이 해가지고 담보물 보충하면 O 이러면 X OX? X 누가 침해야? 설정자가 침해야지 이건 제3자가 침해지 제3자가 하면 요거 요거 물건적 정권과 무슨 배상 손에 비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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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요건 요건 설정자가 침해야되고 반드시 설정자가 침해야되고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1억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이 집이 10억이고 간만 저당권이 있고 그거에 후순위권자 다른 사람 선순위 후순위 아무도 없다 침해해가지고 9억으로 폭락했다 얼마로 폭락했다? 9억으로 폭락했다 충분히 충분히 몇 번이고 충분히 몇 번이고 배당받을 수 있다 충분히 몇 번이고 배당받을 수 있다 담보물 보충청권 행사 할 수 있다 설정자가 침해했다고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 충분히 몇 번이고 배당받을 수 있다 이따 없다 이따 없다 이따다 원래 금액대로 채워놔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일명 꼭 기억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설 설 누가 침해하고 빨리 설정자가 침해하고 설정 당시보다 뭐만 있으면 가맹만 있으면 부족하면 손해배상이다 그래서 꼭 기억한다 무슨 설 설 무슨 설 설 설 나왔다 요거 나온다 무슨 설 설 설 요거 그 다음에 네번째 네번째 기아닉 상실 기아닉 상실로 이란 적시변제 청구 요거 요거 누가 위반했을 때 누가 위반했을 때 빨리 채무자 요거 채무자 친해시 요 4개 근데 요거 담보물 보충이 되는 경우는 기아닉 상실 손해배상 안되고 기아닉 상실 이것도 안되고 무슨 배상도 안되고 손해배상도 안된다 그럼 담보물 보충과 같이 되는거는 무선적 청구 물건적 청구 요거는 같이 할 수 있게 다시 담보물 보충이 되는 경우는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잖아요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기아닉 상실도 없고 근데 담보물 보충되는 경우 같이 행사할 수 있는건 무선적 청구 빨리 물건적 청구 되겠습니까 요렇게 챙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 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126페이지 11번 저당권의 처분 바로 위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뭐 해야 되고 부족 무슨 조 부족 담보물 보충은 부족이 아니고 뭐 설정 당시보다 뭐 감소 감액만 있으면 원래 금액대로 뭐해라 채워놔라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3자가 한 경우는 요거밖에 안된다 물건적 청구 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되겠습니까 네 그런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저당으로 넘어갑니까 공동저당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저당 공동저당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저당 공동저당으로 넘어가는데 이거지 자 여러분 꼭 기억한다 이거 저당권 침에 대한 구제 몇 개 있노 네 개 물건적 청구 손해배상 그 다음 뭐 담보물 보충 기한익상실 거기서 전략하는거 담보물 보충 설설 무슨 설 설 설 누가 침해야 되는거 빨리 설정 당시보다 뭐만 있으면 감액만 있으면 부족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침해로 침해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원래 금액대로 채워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설 설 여기는 제일 잘 내는게 설 설 이건 제3취득자 아까 변제 얼마 갚는다 비담보 채권만 그 다음에 또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무슨 비 유익비 그럼 거기에는 무슨 보증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물상 보증 그런거 자꾸 제목 가지고 공부하는거지 제목 가지고 공부하는거다 그 다음에 무슨 저당 공동저당 갑니다 담보물 보증에서는 제일 중요한거는 무슨 설 설 누가 침해야되고 설정자 설정당식 꼭 기억한다 고고 합격하자 할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 가는데 무슨 저당 공동저당 가는데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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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의당 인식의당 인식의당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보증인 물성보드 자 요렇게 몇개? 4개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저당은 여러분 그죠? 자 갑이 은행에 3천 빌려주고 A, B, C 이 여러개 물건에 저당권 설정해놨다 몇개 물건? 여러개 3개니까 천천천 아니다 3개 해도 얼마?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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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해도 뭐? 3천 이렇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채권 몇개? 한개 저당권 여러개 됐습니까? 그래서 한개의 채권에 대해서 한개의 채권에 대해서 여러개 물건의 몇개의 저당권 여러개의 저당권 한개의 저당권에 대해서 잘 나온다 몇개의 저당권? 여러개의 무슨수만큼 물건 와 물건 무슨건 물건 뭐? 물건 어? 무슨건? 물건 무슨건 물건 무슨수만큼 물건수만큼 무슨수만큼 빨리 물건수만큼 또 다른 말로 여러개의 물건에 몇개의 저당권 여러개의 물건에 물건수만큼 여러개의 물건에 각각의 저당권 같은 말 여러개의 물건에 몇개 여러개의 물건에 물건수만큼 여러개의 물건에 각각의 저당권 이걸 무슨 저당? 공동저당 됐습니까? 그래 한개의 채권에 대해서 여러개의 물건에 여러개의 물건에 몇개 여러개의 저당권 요게 중요하다 몇개의 저당권 여러개의 저당권 그럼 자 그러면 요거 단순화시키는데 그러면 한개의 채권에 대해서 물건 몇개 이상 잡아놨다? 두개 이상 잡아놨다 이게 몇개? 두개 자 그러면 이제 단순화시킨다 자 근데 이건 누구 맘대로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저당권자 공동저당권자 자기 맘대로 A 실행하고 부족하면 뭐? B B 실행하고 부족하면 뭐? A 동시에 실행해도 좋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기준은 동시 실행을 기준으로 한다 무슨 실행? 동시 자 근데 동시에 실행했습니다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동시 하면 경매가액이 요게 4천 단순화시키겠죠 요거 얼마? 2천 하면 몇 대 1? 2대 1 배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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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얼마? 2천 요거 얼마? 천 요렇게 해서 얼마 배당받는다? 3천 요렇게 얼마 배당받는다? 3천 이해했습니까? 하고 하고 나머지 나머지 요거 얼마? 4천 중에서 A 4천 중에서 얼마? 2천 2천은 누가? A의 후순위 권리자 A의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는다 요거는 2천 중에서 얼마? 천 가져갔잖아요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천 나머지는 누구? B의 후순위 권리자 요렇게 한다 쯤 되었습니까? 요렇게 끝났다 동시배당 동시배당 경매 가액의 뭐한다? 비례 이거 항상 자 근데 딱 보니까 값이 굳이 두 개 다 실행할 필요가 없다 A만 실행했다 얼마? 4천 나왔다 얼마? 천액 배당받을 수 있다 3천 누구 맘대로 할 수 있다 채권자 그래서 공동재당은 채권자에게 유리 분리 유리지 그걸 담보력이 뭐하다? 강하다 이렇게 한다 예? 자 했는데 4천 중에서 3천 가져갔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천 천은 누가 가져가노? A의 후순위 자 그러면 여기서 동시 실행하냐 따로 실행하냐 채권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동시 실행해도 얼마? 3천 따로 실행해도 얼마? 3천 그럼 그에 의해서 예관계가 엇갈리는 사람은 누구? 자 동시에 실행을 기준으로 한다 항상 그럼 동시에 실행하면 배당받을 금액 한도 내서 얼마? 얼마? 2천 근데 얼마만 배당받았네 천 천은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채권자를 모아요 대회하여 다른 물건 실행하면 다른 물건의 2천 중에서 누가 먼저 배당받는다 빨리 A의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고 남는 것은 누구? B 이렇게 결국 그러면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채권자를 모아요 대회하여 다른 목적물을 실행하면 다른 목적물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먼저 무슨 저 먼저 배당받는다 우선하는 것과 같다 그거 잘하면 된다 다시 그러면 동시 실행 경매가에게 비례 2시 실행 빨리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채권자를 모아요 대회하여 다른 목적물을 실행하면 다른 목적물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우선하는 것과 같다 다른 목적물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는다 끝 그래서 간단하게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회 있다 대회에서 다른 목적물을 실행하면 다른 목적물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는다 지금 됐습니까? 보고 기억하고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자 갑니다 지금 됐습니까? 네 은행 돈 좀 빌려주세요 채권자 은행이다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A 채무자물건 부족하다 담보물 더 가져와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 집에 은행이 A 물건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담보물 더 가져오면 대출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 병집에 공동저당했다 무슨 저당? 공동저당 자 1번 갑공동저당 1번 갑공동저당 2번 병저당 여러분 저당권자는 채권자잖아요 저당권자는 무슨 자? 채권자 누구에 대한 채권자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지 그럼 2번 정 저당권 정은 누구에 대한 채권자고? 물상보정 그렇지?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칙 채무자는 어느 것 것 실행 나는 채무자가 못 갚았다 누구? 채무자 것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정인? 물상보정 1 2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다 자 요거부터 시험 문제 동시에 실행했을 때는 다시 뭐? 동시에 실행했을 때는 자 둘 다 아까 채무자 물건일 때는 둘 다 모두 담보물이 전부 다 채무자 물건일 때는 다시 뭐 담보물이 누구 물건일 때는 채무자 물건일 때는 동시에 실행하면은 경매가에게 뭐 비례 경매가에게 뭐 비례 근데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정인? 물상보정일 때는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다시 실행만 무슨 시할 뿐이지? 동시에 다시 뭐? 실행만 동시에 다시 실행만 동시에 다시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누구 것부터 전액배당 채무자 전액배당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정인? 물상보정 그것도 시험 문제 잘 출첸한다 지금 됐습니까? 2 1 원칙 누구 것부터 실행? 채무자 부족한 게 있으면 물상보정인 2 동시에 실행해도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누구 것부터 전액배당 채무자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정인? 물상보정인 3 처음부터 물상보정인 목적물 전액 실행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자 자기 맘대로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액배당 받았습니다 하고 소멸했다 그럼 좋다 가장 열받은 건 누구고? 물상보정인지 뭐? 물상보정이니 어떻게 했노? 돈 갚은 거지 누가 갚아야 될 거를? 채무자가 갚아야 될 거를 무슨 보정이니? 뭘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돈을 갚은 거지 그걸 대의변제라는 게 무슨 변제? 대의변제 그럼 누가 갚았노? 물상보정이니 뭘 가지고? 물건 가지고? 무슨 변제? 대의변제? 그럼 항상 돈 갚은 사람이 또 채권 이전받아가지고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돈 갚았어요 채권 이전받아가지고 다시 누구 물건에 실행할 수 있다? 채무자 그럼 물상보정이니 무슨 변제자로서? 대의변제자로서 누구 권리를 이전받노? 채권자의 권리를 이전받아가지고 누구 목적물에 실행하노? 빨리 채무자 실행하잖아요 채무자 목적물에 누가 먼저 배당받노? 물상보정이니 잘 봐라 배당순서 무슨 보정이니? 물상보정이니 무슨 변제자로서? 대의변제자로서 누가 갚아야 될 거를? 채무자가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의변제자로서 대의변제자는 항상 채권 이전받거든 이전받아가지고 다시 누구 목적물을 지금 실행했노? 채무자가 실행했잖아요 채무자가 실행했잖아요 무슨 보정이니? 물상보정이니? 그러면 채무자 목적물에서 이 값을 대신해서 물상보정이 배당받잖아요 근데 이 정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정이니한테 돈 받을 거 있잖아 그럼 여기서 배당 못 받은 경우는 물상보정이니 대의변제자로서 배당받는 거를 물상보정이니 정이 무슨 대위? 물상대위 해서 먼저 배당받는다고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정이니 가져가고 물상 남는 게 있으면 병저당권 이렇게 가져가거든 그럼 결국 이 채무자 목적물에서 배당순서 1 1 누구? 누구? 물상보정이니 후순위권자 뭐? 정재당권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정인? 물상보정이니 남는 게 있으면 뭐? 채무자 어? 어? 자당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2단계로 해야 된다 2단계 몇 단계? 2단계인데 책이나 시험에서는 물상보정이니 전액 실행했다 물상보정이니 후순위권자 뭐 있다? 대위 있다 이런다 물상보정이니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권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대위에서 채무자 목적물 실행하면 채무자 후순위권자보다 누가 먼저 배당받는 거 빨리? 정의 항상 원래는 이렇게 몇 단계로 해야 돼요? 몇 단계? 2단계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진할이고? 오리지널인데 이거 빼버린다고 빼버리고 그냥 무슨 보정인의 후순위권자가 물상보정이니 전액 실행했다 물상의 후순위권자는 채권자를 마여 대위하여 채무자 목적물 실행하면 채무자 후순위권자보다 물상보정이니 후순위권자가 무슨 저 먼저 배당받는다 우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시 물상보정이 전액 실행했다 물상보정이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권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대위에서 채무자 목적물 실행하면 채무자 후순위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근데 자 채무자 목적물 전액 실행했다 채무자 목적물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권자 뭐 없다? 대위 없다 후순위권자 뭐 없다? 대위 없다 당연히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채권 몇 개? 한 개 물건 여러 개 저당권 여러 개 동시 실행 경매가에게 뭐 비례 인시 실행 실행당한 후순위권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대위에서 다른 목적물 실행하면 다른 목적물을 후순위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우선하는 것과 같다 자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정인 동시 실행에서도 채무자 전액 배당받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정 그러니까 물상보정이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권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대위에서 채무자 목적물 실행하면 채무자 우순위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채무자 목적물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권자 뭐 없다? 대위 없다 지금 됐습니까? 끝 넘어갑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저당으로 갑니까? 근저당으로 갑니다 무슨 저당? 근저당 지금 되겠습니까? 제목 적어놓고 공부해야 된다 저당권은 그냥 막 집에서 공부하기 싫을 때 뭐 적어놓고 제목 적어놓고 계속 제목의 쟁점이 뭔가 그러면 빨리빨리 볼 수 있다 공부하기 싫으면 제목을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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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노트나 뭐 해가지고 그것도 한 개씩 한 개씩 집어넣으면 된다 그것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한 개씩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저당? 근저당 근저당도 뭐 별 거 없다 자 자 근저당 하는데 됐습니까? 무슨 저당? 근저당 그지? 그럼 여러분 근저당 여러분 아까 우리 유치권 얘 들어라 유치권 누구 시계를 병원 시계를 누가 어리 빌려서 서다가 고장 나서 갑이라는 업장에 맞게 그거 기억하고 그럼 또 아까 여러분 구제에 그 뭐 제3취득자 보호 이런 거 나올 때는 얼마짜리 집에 3억짜리 집에 얼마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그거 그런 거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기억한다 항상 그럼 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산 사람과 그 다음 또 후순위 무슨권자는 용익권자는 어떻게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가지만 후순위 무슨권자는 저당권자는 만약에 1순위가 실행한다 변제하고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X 후순위 용익권자는 자기가 계속 쓰려면 선순위가 실행한다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해야 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합격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100점 안 맞아도 되거든 그런데 근저당은 뭘 가지고 예를 들면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외상거래 계약을 하면서 무슨 거래 계약? 외상 그럼 나중에 대리점에서 돈 입금 안 시키고 날라버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담보를 잡아야 돼 이게 무슨 저당? 근저당인데 근저당은 담보하는 뭐를 정해놓는다? 최고액 그럼 최고액을 1억이라고 하자 언제? 결산기의 채권액이 확정했다 무슨 계약? 결산기의 채권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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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거래계약 최고의 결산기 다시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의 결산기 꼭 기억한다 요 예 그럼 자 본사에서 물건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저당권은 여러분 갑이 얼에게 돈 빌려주고 얼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갑 저당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 그 물건 처음 할 때 채무자가 돈 갚았다 무슨 불합 완불합 영수증 받으면 이 저당권은 위험 무효 무효 무슨 등기 안해도 이게 무선성이 있다 부정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게 여기는 어느게 주고 채권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도 무슨게 함께 소멸한다 이게 부정성 수반성은 이전 이전 아까 두개 이전 몇개 이전 두개 요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 저당권만 분리해서 이전 없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성은 완불합 하면 저당권은 무조건 위험 무효 무효 무슨 등기 안해도 말소 등기는 방위제거 그럼 자 요 저당권은 무없시는 채권 없이는 채권 없이는 채권 없이는 채권 없이는 요 저당권 지 혼자 절대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걸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선성이 있다 보니까 부정성이 있다 보니까 독립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항상 저당권은 채권에 부정합니까 채권에 부정합니까 채권에 뭐합니까 부정 채권의 종속 채권의 부정 채권의 부정 그래서 저당권 지 혼자 독자적으로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그러나 근저당은 자 그럼 좋다 본사에서 물건 출하했습니다 대금을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지 그럼 대리점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돈 입금시켰습니다 완불합 영수증 받아도 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무선성이 없다 부정성이 없다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이론으로 놓고 보면 완전히 무슨 존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거는 무선성이 있고 부정성이 있고 결산기 전에 채권이 돈 완불하면 영수증 받아가지고 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무선성이 없다 부정성이 없다 자 출하갚아 출하갚아 수시로 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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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갚아 출하갚아 해도 근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언제 금액이 확정 결산기 자 결산기 금액이 얼마 모른다 했잖아요 외상 만회하면 최고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최고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미리 무슨 이 미리 무슨 이 미리 돈 다 갚았단 말이지 미리 돈 다 갚았다 그러면 결산기 채권액 얼마 모른다 심지어는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돈 다 갚았다 미리 돈 다 갚았다 그러면 결산기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산기 채권액이 발생할지 않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근저당권은 승립한다 하는 게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부정성과 독립의 원칙을 놓고 보면 완전히 무슨 쩐니 완전히 반대지 맞습니까 자 그럼 좋다 근저당은 여러분 불특정 정감 변동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면 뭐 근저당이고 여러분 저당권은 장래 특정의 채권을 담보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이냐 제당이냐 하는 것은 불특정 나오면 무슨 저당 근저당 특정 나오면 무슨 건 저당권 되겠습니까 그렇게 구분한다 뜻 다시 불특정 하면 뭐 근저당 특정 나오면 뭐 저당권 그렇게 구분한다 지금 됐습니까 그럼 또 근저당은 무선성이 없고 부정성이 없고 독립의 원칙 저당권은 거꾸로 무선성이 있고 부정성이 있고 독립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저당권에서는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완전히 부정성과 독립의 원칙을 놓고 보면 완전히 뭐다 반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 갑니다 최고액 여러분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여러분 최고액은 채무자 채권자 이러면 안된다 채무자 얼마 갚아야 전부 채무자 얼마 전부 채권자 얼마 받아야 전부 채권자 채무자는 전부다 근데 이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아까 지원배상 몇 년분 일반 저당권에서 지원배상 몇 년분 1년분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빨리 후순위 관리자 및 일반 채권자 다시 후순위 관리자 및 일반 채권자 다시 후순위 관리자 및 일반 채권자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고액은 그건 좋다 여러분 일반 저당권은 아까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일이 일일이 못해야지 등기 근데 근저당은 최고액에 다 포함되어 있단다 심지어는 지원배상 몇 년을 초과하는 것도 1년을 초과하는 것도 무슨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최고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전부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고액 범위 안에 모든 게 다시 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그럼 심지어는 지원배상 몇 년을 초과하는 것도 1년을 초과하는 것도 무슨액 범위 내면 최고액 범위 내면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딱 한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무슨 비용 실행 비용은 무슨 도로 별도로 실행 비용은 무슨 도로 별도로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고액 범위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럼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다 하면 무슨 비용 실행 비용 자 그러면 결산기에 결산해 보니까 최고액을 초과했습니다 여기도 채무자 얼마 전부 채무자 이것도 간단하다 두 개 나온다 채무자 채무자는 하면 뭐 무슨 부 초과한 무슨 부 전부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조인 제3취득자 물상보조인 제3취득자 하면 무순액만 최고액만 그렇지 오케이 최고액 끝 그거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실행했을 때 채무자가 설정자고 채무자가 설정자고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가 없으면 무슨 부 전부 있으면 최고액 채무자가 아닌 목적물 물상보조인 목적물을 실행하는 게 오늘 뭐 후순위 권리자 있든 없든 무순액만 최고액만 되겠습니까 네 채무자 이외에 나오면 무조건 채무자가 아니면 무조건 최고액만 그럼 결산기가 되면 금액 확정 결산기가 되면 뭐 확정 금액 확정 됐습니까 네 네 그럼 그 여러분 거기 130페이지 네오박스 130페이지 네오박스 네오박스에 설정자인 채무자가 채무자가 나오면 무슨 부 전부 물상보조 물상보조 물상보조인 제3취득 제3취득 constructive 종속기관 Druyan 말하자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sp 되겠습니까 기관이 정해져 인ext rr 이렇게 als 나 이제 뭐하기 싫어? 외상하기 싫어? 외상 안 하고 현금 주고 물건 가져올 거야 하든지 나 이제 너하고 이제 뭐하네? 그래 안 해? 하면 채권 발생한다는데 안 하지. 그걸 뭐라는 말 쓰노? 2번 해지. 기본계약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뭐함으로써? 해지함으로써 확정. 되겠습니까? 뭐함으로써? 해지함으로써. 기본계약 해지.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 시험은 나왔다 몇 번 가지고 낸다? 3번. 몇 번 가지고 낸다? 3번. 그런데 여러분 과자 만약에 1번 근저당 2번 3번 저당권이 있는데 됐습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다. 2년이나 결산기가. 몇 년이나 남아있다? 그런데 3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다. 일단 뭐 경매가 되면 저당권 근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100% 그러니까 뭐 저당권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만 이건 확정되어 있지 않죠.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받냐? 다른 사람이 실행했잖아요. 해도 기간 남아있어도 소멸하잖아요. 이게. 그럼 다른 사람이 실행한 경우는 매수인이, 경락인이, 매각대금, 완납시.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외상대금을 기준으로 배당받냐? 다른 사람이 실행했다. 매각대금, 완납시. 다른 사람이 실행했다. 매각대금, 완납.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한 경우는 신청시. 꼭 기억한다. 그래서 내문방서. 1번 근저당, 2번 근저당. 근저당이 두 개 있다. 2번 근저당권자가 신청하면 2번 근저당권자는 신청시 확정되고 1번 다른 근저당권은 신청하는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 완납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 짱 중요하고 나왔다. 그거랑까지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하면 무슨 시? 신청시. 다른 사람이 하면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 하는데 그걸 국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선순위권자가 신청. 다시 선순위권자, 후순위권자 나오면 지금 근저당권자는 다른 사람이 신청했다는 거지. 다시 선순위, 후순위권자가 신청하면 누가 신청? 다른 사람이 신청한 거지. 그럼 매각대금, 완납시.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해야 무슨 시? 신청시. 꼭 기억한다. 그럼 채무자가 파산, 회생 절차의 개시결정. 그다음에 확정되면 5번, 확정되면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근저당은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하고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확정되고 난 뒤에 채권이 발생했다. 확정되고 난 뒤에 채권이,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 더 이상 뭐 되지 않는다? 담보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일반 채권.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다른 말로 후순위 권리자에게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 더 이상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한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조심조심. 조금 어렵게 나오면 결산기가 되면 금액이 확정되고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데 이후에 발생해도 확정된 금액을 뭐 할 때까지 변제받을 때까지의 지연이자는 다시 뭐 확정된 금액을 이후에 발생해도 확정된 금액을 뭐 변제받을 때까지의 지연이자는 확정된 금액을 뭐 받을 때까지 변제받을 때까지의 지연이자는 이후에 발생해도 뭐 된다? 담보된다.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지문. 지금 됐습니까? 네.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근저당인데 근저당. 여러분 그 변경도 잘 나온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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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죠? 자. 근저당 변경. 그것도 꼭 기억해야 된다. 다시 확정되고 이후에 채권이 발생해도 더 이상 담보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담보되는 거. 아까 확정된 금액에 대한 무슨 이자는 지연이자는 뭐 받을 때까지 변제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는 뭐 된다? 담보된다. 꼭 기억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자. 갑니다. 갑니다. 이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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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러분. 2번과 3번은 설정 당시에 1번이 얼마까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노? 1호. 그래서 2번과 3번은 다시 뭐? 2번과 3번은 누가 가져가든 얼마만 가져가면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이 금액 정액하는 거 빼고 전부 다 다 바꿀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기본계약, 결산기 다 바꾸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얘 관계. 시험 먼저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근저당은 확정되기 전에 금액 정액하는 거 빼고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바꾸는 데 후순위 권리자는 뭐 없이? 동의 없이.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한번 OX? X. 왜이냐면 2번과 3번은 설정 당시 1번이 얼마만 가져가면 1억만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금방 뭐랬노? 했잖아 저번에 건축왕 그치? 고구려에 있는 그 사랑하는 여인 어디에 있든 누가 하고 있든 어떻게 있든 어떤 식으로 있든 너는 무슨 여자다? 와 멋있잖아 어디에 있든 누가 하고 있든 누가 하고 있든 어떻게 있든 어떤 식으로 있든 너는 무슨 여자다? 내 여자다 꼭 기억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2번과 3번은 일본이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얼마만 가져가면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근저당은 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재당권 등기부 때 보면 일반재당권 거의 없다 그럼 다 바꿀 수 있고 바꾸고라면 바꾼 이유권만 담보된다 다시 바꾸면 먼 이후에 바꾼 이유권만 담보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하고 정액하는 경우에만 후순위권자가 무슨 관계인이고 이해관계인 그 정액하고는 빼고는 아까 채권자 채무자 기본계약 다 바꾸되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동의 없이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근저당 갑니다 이전 이전 자 근저당 이전인데 확정 후 확정전 이게 여러분 확정되고 나면 무슨 권으로 변하노?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 이전은 저당권은 처음부터 금액이 정해져 있다 생각하면 되거든 여러분 저당권 이전인데 저당권은 여러분 채권양도 여러분 각과 을이 있는데 아까 채권 채권이전하는 거 채권 전부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그럼 대의변제 이렇게 하면 이 저당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무슨 양도?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 채권은 처음부터 근데 근저당은 무슨 저당은? 근저당은 확정전 피담보 채권 확정전 여러분 확정전은 근저당은 만약에 본사 갑이 본사에서 5천만원 출하했다 너한테 친구 병하게 야 내 어리라는 대리점한테 5천만원 받을 건데 너 내 대신 받아라 채권이 이전한다고 해서 근저당권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또 앞으로 얼마든지 출하해서 채권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그럼 근저당에서는 이전하려면 뭐가 이전해야 되냐면 본사지위도 이전하고 다시 뭐? 본사지위도 이전하고 외상거래 계약도 이전하는 이걸 통으로 이전하는 걸 계약양도라는 말 씁니다 채권양도라는 특정의 채권 한계를 이전하는 거고 아예 계약을 통째로 이전하는 걸 무슨 양도? 계약양도 그래서 여러분 확정전에는 무슨 양도가 있어야 계약양도가 있어야 근저당권이 이전한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할 수 있고 됐습니까? 확정전에는 근데 확정후는 피담보채권 확정후 확정되면 무슨 권으로 변한다? 빨리 저당권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저당권하고 이거 그대로 온다 이거 채권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또는 대의변제가 있으면 근저당권 이전 그럼 여기서는 말은 무슨 저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근저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무슨 권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이게 뭐 후에는 확정후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에도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확정전이든 근저당 이전하면 빨리 확정전이냐 확정후냐 확정전에는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빨리 계약 됐습니까? 확정전에는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계약 확정후에는 채권양도 또는 무슨 변제 대의변제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고 잠깐 점심을 먹고 계약법 조금 하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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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